오늘 원장님같은데 오늘 원장님같은데 너무너무 금리하고 존게 알지 너무너무 금리하고 존게 알지 너무너무 남부럽지 않게 단어랑 못할까요? 그거 화해봐 모자 돌리게 하지 마세요? 손 안 되는게 있잖아 대장 오빠한테 쫄라봐 하게 해달라고 쫄라봐 단어랑 못할거야 아 진짜 재밌게 해 저거 다이빙하는거 다이빙 점프토로 하는거 아니야? 저거 맞는데 저거 하면 저 시켜주시면 저희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어찌야 하나 아니 한번도 안나왔어 아 아파 미안해 물놀이는 안나왔어 한번도 안나왔어 물놀이 옷까지 챙겨왔는데 사나는 안나왔는데 사나는 안나왔는데 이런 다 챙겨왔는데 캐리어 들고 왔는데 아니 캐리어 캐리어 들고 왔는데 뭐가 섭섭하니? 왜 우리 섭섭하니? 물놀이 안 한대잖아 물놀이 한다고 해서 다 챙겨왔는데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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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하겠지 물놀이 여기까지 왔는데 야 너 말 많이 늘었다 쭈이야 그쵸? 제가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어제도 혼자 다녔어요 내가 데리고 다녔어 잘했어 말 늘었어 노래방 갔다왔어 장나랑이었어 난전판 쭈구는거 같았어 나랑은 남은 사람이 둘이 쪼같이 쪼같이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상산 슈구 섹시 댄스 얘가 섹시 댄스 내가 진짜 잘 알아요 얘 한 소차가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내가 원래 닭발이 치료를 얘가 한 번 딱 보고 나서 숙소에 사놨어요 닭발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닭발이 빠졌어 대중바리 양념 맛이라고 생각해 한 번에 못해 진짜 맛있어 그리고 꼭 뼈 있는 거에 지수있게 잘한다 나 왜 뼈가 못 따라오고 뼈가 좀 더 양념이 보고 있어 더 깊게 잘해 진짜 맛있어 근데 닭발 먹는 게 좋은데 또 뼈 갈라 먹는 게 진짜 맛있어 말 잘하네 얘도 나는 트위스트 얘는 진짜 우리 손에 왜 앉히면 안 된다 어디 찍어볼까 어디 찍어볼까 난 진짜 몰라 난 음식하잖아 그리고 닭발 많이 먹으면 콜라겐 내 가방 어때요 혜령아 혈령 좀 뺏어갖어 아 그게 잘하는거지 내 가방도 있어보니까 이거 진짜 이쁘다 이게 이거 진짜 이쁘다 보통 나라사랑이라고 무궁화가 이렇게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쁘다 다 똑같네 여기가 더 이쁘다 aquela 너희가 더 이쁘다 너희가 더 이쁘다 너희가 더 이쁘다 아 우리가 더 이쁘다 너희가 더 이쁘다 아 RNASSIFT 얌전한 거 어떻게 조얘지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깊은 거 좀 더 이쁘다 어머니가 좋지 않나요? 먼저 이런 거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아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못하겠어요. 뭔가 죽게 살지 못하겠어요. 사실 너무 다 다칠까봐 옆에서 보고 계신다. 나는 저 작업을 열심히 안 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솔직히 막 그런 거 예능 같은 거 보면 그냥 재미없는데 막 그냥 이거 탄력했을 때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재밌었어요. 그치?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맛있어. 그런 거 먹어도 돼요? 너무 재밌어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왜 찍어요? 너무 재밌어. 메이크업이 또aved. 헐. 아, 덥.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왠지? 제가 엄마한테jer 주문해. 진짜? 네. 나. 이거 processo? 이거. 이거. 이게. 게엥. 여, 나. 아, 윽. 꿀엑엑.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